감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, 이사님? 이사님! 압수수색 영장입니다. 탑재해 주시죠. 뉴스, 뉴스! 빅뉴스! 서한장용 투자 나가리 땐 것 같대요. 과장님. 일단 이거 과장님만 알고 있어요. 아니, 우리 회사 관련 이사가 거기다 지워졌어. 이렇게 쉽게 넘어갈 리가 없지. 뭔가 술술을 부리고 있는데 분명해. 조만간 모든 걸 싹 다 바꾸겠어. 모두 각오를 해. 잠깐 나갔다 올게. 재밌는 거 알아.